정치 마수다입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소통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방식과 내용 모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평가 몇 대목 듣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만과 독선에 불통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거의 마이웨이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형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문이 아닌 국무회의 인사말로 대신했는데 이런 입장을 내려고 엿새 동안 침묵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로 자기 합려를 했습니다. 국무회의 인사도 그렇게 말했고 모든 언론들이 아쉽다가 대부분의 평가였어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 총선 후에 결심을 한 사람이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은 대통령이 결심했다. 마이웨이 하기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에서 여실히 나타났거든요. 10가지를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잘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부족했다.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그래서 10가지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하거든요. 거기다가 공직사회 기강 잡으라고 국무위원들한테 그런 주문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총선 참패했어도 내 갈 길을 간다고 딱 결심한 겁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아요. 어떤 결심인가요? 총선 끝난 다음날부터 최상병 특검 얘기하고. 찬성한다. 또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비판적으로 하고. 그래서 완전히 자고 나서 달라진 그런 케이스. 그래서 총선 직전과 후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결심해서 다시 아침에 눈 뜬 그런 게 안철수 대표가 아닌가 싶어요. 따라서 대통령의 이번 말씀은 형식과 내용 모두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저는 형식은 기자회견이 아니어도 된다고 봐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총선 후에 대통령이 진심어린 그런 말씀을 하고 질문도 받고 이럴 정도였으면 이렇게까지도 않았을 텐데 하여튼 형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이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해도 너무한다. 장관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 평가 드리기 전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잠깐 언급을 하면 제가 총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제가 굉장히 화가 났던 대상은 대상 중의 한 분이 안철수 의원이신데요.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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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윤 의원들보다 소위 비윤 의원들이라고 불리우는 의원들 중에 총선 전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총선 때 막상 선거를 치러서 민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때 용산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무릎 꿇고 사과하려는 등 이렇게 발언하시는 비윤 의원 후보들 몇몇 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대상 중의 한 분이 안철수 의원이신데요. 어쨌든 어제 오전에 생중계된 대통령의 입장은 말씀하셨지만 형식, 내용면에서 매우 아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내용, 그러니까 메시지로만 보면 작년 10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을 당시랑 거의 대동소위한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번 총선 참패의 의미를 충분히 받아들이시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작년 10월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국민은 항상 옳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변화하실 것처럼 예고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반년이 흐른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정말 그야말로 역대급 참패를 한 건데요. 제가 제 기억으로 집권당이 전국 총선에서 이 정도로 참패한 적이 있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4년 전 총선에서보다는 조금 의석이 늘어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4년 전에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 치른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으로 이 정도 의석밖에 받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집권 기간 동안 국정 운영이 매우 매우 힘들어지고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국회 쪽을 보면 여소야대가 계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여소야대라고 하더라도 총선 전의 여소야대와 총선 이후의 여소야대는 질적으로 굉장히 다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야당은 늘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 의원들부터가 총선 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남은 임기보다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더 길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대통령이나 용선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거꾸로 대통령이 여당 의원의 심중도 살펴야 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당 의원들이라고 해서 대통령 손 안에 있는 공기돌 취급을 하시면 안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여소야대라도 지금 이제 벌어질 형국은 그전과는 중대성에 있어서 훨씬 더 큰 차이가나는 건데 대통령이 그 부분을 인식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건지 확실히 잘 모르는, 모르겠는 어제 발표였다. 그런데 앞으로 보면 당정 관계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수직적 관계를 그냥 머릿속에 두고 일을 하시면 이거는 계속 그렇게 가시면 일단은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험하게 대화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처지가 공궁해질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의 여소야대 전국임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홍보수석이 또 추가적인 사실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런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어제 세월호 기업식 중계 관계가 있어서 조금 일찍 뉴스를 마쳤는데 말미에 그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루지를 못했었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 말미에 참모들과 회의를 하면서 국민 뜻 받들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속보로 나왔어요. 그래서 TV로 생중계될 때 얘기가 나오지 않고 비공개 전원으로 사과를 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오후 내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왜 비공개 때 하셔요. 공개 때 하셨더라면 훨씬 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대목이었을 텐데 그게 또 못내 아쉽고 그걸 보면서 약간 기시감이 든 게 그전에 4월 1일에 의정 갈등 때. 대국민 당화가 있었습니다. 담화하고 나서 또 정책실장이 나와서 추가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거듭되다 보니까 이거는 소통의 문제가 대통령과 국민, 국회 사이뿐만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 내에서 참모하고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던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죠. 그래서 어제 야당은 일제히 달라질 변화의 기대를 가질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방향이 옳고 최선을 다했는데 체감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죄송하다는 어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어제 발표를 봤을 때 그러면 총선에서 드러난 이 민의를 대통령의 해석과 대중의 해석이 좀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이어지는데 대통령의 인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정말로 이렇게 성에 갇혔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말씀하신 그거 제가 아까 10가지를 나열하면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많이 했어요. 물가 관리했고 권전 재정 위해 노력했고 부동산 가격 안정시켰고 공매도 금지시켰고 양도세 기준 상향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실 전 정부를 또 끌어내서 비난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 얘기가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해도 국민이 변화를 못 느끼면 정부 역할이 부족한 것이다. 이게 저는 정말 압권이라고 봐요. 말씀 중에.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국정 방향이 옳다가 아니고 아무리 옳아도 그다음에 좋은 정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도 아니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해도. 이런 표현을 하실 정도면 정말 이게 어디 달나라에 있는 대통령이죠. 그러면 이번에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메시지는 지금 방향도 그리고 운영 방식도 지금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십니까? 정권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그 정권의 태도나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정 방향이나 국정 내용도 포함돼 있죠.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정책 추진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과정의 문제라든가 또 상대성,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옳다고 하지 않는 입장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차단을 해버리고 그냥 일방통행으로 한다든가. 이제 의대 정원 문제가 전형적인 거예요.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이걸 그냥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도 않고 정교하게 분석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저런 건 아닌데. 그래서 내용도 야당의 주장하고는 당연히 배치가 되지만 내용적으로도 국정 방향, 국정 내용에도 국민들이 전폭적인 수정을 해라. 변화를 해라,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대통령실의 추후 설명에는 야당 대표와의 회담 가능성도 모두 열려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민 위에서 못할 게 뭐가 있냐, 이 발언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 구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당 지도부가 꾸려지고 난 뒤에 같이 만나겠다. 야당 단독으로는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시그널이 읽힌 게 바로 오전에 생중계된 대통령의 입장 발표 내용에 보면 소통 강조하시면서 야당과의 소통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어요. 국회에서의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소통을 강조하시는 걸 보면서 야당 대표하고 1대1 소위 말하는 영수회담은 조금 꺼려하시는구나. 그거가 아니고 여야 대표랑 같이 만나는 회동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읽었는데 그러자면 시간이 꽤 걸리죠. 여당의 지도부가 제대로 구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럼 그때까지는 안 만나시겠다는 건지 싶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인사 문제도 그렇고 일단 이재명 대표는 싫든 좋든 이게 만나는 게 선택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만나셔야 되는 당위의 문제로까지 됐는데 조금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모두의 너무 대통령을 지나치게 좀 뭐라 그럴까 비판을 한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좀 무거운데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방어를 해드리자면 사실은 공개된 파트에서 하셨던 얘기랑 비공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개된 석상에서 뭔가 속내, 감정적인 걸 표현하는 거를 좀 자제하셨다가 비공개 회의에 조금 편한 분위기가 되면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국민들에게 대한 사과, 지난 2년에 대한 반성, 이런 속내를 드러내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다 그냥 육성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최 수석께서 국정 방향, 국정 운영 기존에 옳았다는 얘기를 너무나 강조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요. 대통령 집권 시절에 보면 기자회견을 하실 때나 모두 발언을 하실 때나 늘 야당으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았냐 하면 지저귀를. 너무 자화자찬부터 한다. 그런 비판을 받았듯이 일단 국정 운영하는 주체가 되고 나면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나 하는데 왜 국민들이 못 알아주나. 이런 서운함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해석을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자화자찬이 나오더라도 뒤에 기자들의 비판적인 질문이 이어지는 자리들이 마련되니 형식상. 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화자찬 이 부분이 더 강조돼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인선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의지가 곧 있을 인선을 통해서 확인이 될 텐데 오늘 아침에 이제 몇몇 언론의 단독 기사로 야당 출신 인사들 이름이 줄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대통령실은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공식 부인을 했는데 이런 발표를 두고 야당도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이고요.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당 출신의 인사가 비서실장 총리의 기용될, 발탁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제로라고 보고요. 이런 걸 흘린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정신 못 차렸구나, 아직. 지금 우선은 야당 인사들 세 분이 거론됐는데 이 카드에 대해서 옳으냐 이 카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그러냐, 좋다, 별로 안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실도 검토한 바 없다고 그러고 당사자들도 금시초문이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흘러나온다는 게 여권 고위 관계자 발로, 핵심 관계자 발로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 취재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단독 기사가 난 건데 우선은 이것을 흘린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사실에 조금 근접한 무슨 실오락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 송선 참패하고 이 상황에서 인사 개편하라고 하고 사편에는 총리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야당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게 흘러나온 것 자체가 저는 이 양반들이 무슨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사자는 100%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해프닝도 아니고 또 대통령실도 바로 부인한 걸로 봐서는 여론을 보기 위해서 딱 던져본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여권 핵심 관계자가 개인적인 어떤 장난을 친 거예요, 장난을 친 거예요.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야당과 대화 협치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어떤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대목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 거라면 어디선가 근거가 잡히거든요. 그런데 바로 대통령실 부인하고 당사자들도 황당해하고 부인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여권 핵심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차원에서 장난질 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평에 오른 이들이 다 나는 들은 바 없다라는 인터뷰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다른 거론된 인물들이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제안을 할 때마다 다 거절하고 있다. 이런 후문도 있는데 이렇게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후에 용산 관계자들이 다 사의 표명했다. 이런 기사 나온 이후에 하마평들이 나왔었잖아요. 그 하마평들에 오른 인물마다 계속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 보니 자꾸 이게 길어지면서 오늘 아까 해프닝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런 박영선, 양정철 이런 인물들이 급기야 하는데. 김종인 의원까지. 등장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 두 세 개 매체가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걸면서 기사화를 했는데 아무 근거 없이 썼을 리는 없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검토한 바 없다 정도지 오버라고 펄쩍 뛰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뭔가 좀 근거가 없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마도 만약에 그런 검토를 했었다면 그거는 아마 인사협치, 협치인사를 염두에 두고 이런 인물을 떠올렸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인사협치나 협치인사라는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대통령이 평소에, 과거에 좀 개인적인 친분을 가졌던 분들인데 민주당 쪽 인사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협치인사라고 보기가 힘들고요. 제가 생각나는 기억이 있어서 잠시 소환을 하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왜 총리 지명받았다가 왜 인중 과정에서 낙마하면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다가 당시에 이재호 정무장관, 그러니까 특임 장관이었어요. 그게 야당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장관이셨는데 그때 야당 쪽이랑 물밑에서 대화하시면서 추천을 받은 분이 김황식 전 총리세요. 그래서 그분을 해서 무난하게 총리 인준도 됐고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 말기까지 계속 같이 하셨거든요. 그분이 한 분 떠오르고 그다음에 장관 중에 국방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사실은 물밑에서 야당 쪽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사례가 일종의 협치 인사.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민주당 쪽 인사인데 나랑 과거에 친분이 있었어. 이런 맥락이 아니고 야당 쪽에 설치 비공개 과정이라 하더라도 조금 추천해 달라. 이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지명을 하는. 이런 게 어찌 보면 인사에 있어서의 협치의 한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언론이 이렇게 불쑥 나오는 걸 보면 소통의 루트 자체가 지금 막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거죠.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장 이 방법 자체 굉장히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부터 만나야지. 무슨 이런 인사부터 공개적으로 이름이 나오겠다고 하느냐. 진 장관님 말씀이 조금 제가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당사자한테 타진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남는 거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던가.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 발의 아니에요. 여권 합심 관계자 발이에요. 그러니까 당 쪽일 수도. 당 쪽, 당 쪽인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무책임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가 실제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혹은 여론을 좀 보기 위해서 흘리는 차원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실 발로 와야 하는데 여권 핵심 관계자라 하면 보통 사항은 당 쪽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인사권도 없고 이런 검토라인에 없는 사람이 핵심 관계자쯤이면 좀 중진 의원이나 혹은 이런쯤이 될 텐데요.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나 기왕식 전 총리는 야당 추천이 아니에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국방부 장관하다가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 아니, 이명박 정부가 먼저 있었으니까.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지명을 했는데 무슨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목걸이 차고 다니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보따리 싸고 집에 가시다가 다시 전 정부 인사인데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야당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아니, 아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처음 국방부 장관을 지명될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였었고요. 그때 제가 그때 원내대변인으로 있어서 잘 아는데. 이재호 특임 장관. 제가 대변인이었잖아요. 이재호 특임 장관이 사실 그쪽의 원내대표인 박지원 지금 당선인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으셔서 그쪽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으시는 호남 인사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약간 주제가 없나갔는데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대부분 나빠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여당 안에서도 메시지 관리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 지금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인선 과정입니다. 국회 상황으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우선 최장병 특검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고심이 큰 모습인데요.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수사가 경찰 수사는 진행 중에 있고 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할 정도의 단계입니다. 최장병 특검에 대해서 당내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 지도부로서는 수사 상황 더 지켜봐야 한다. 기존의 특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메시지인데 지금 상황에서 여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저는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기류를 읽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이 공수처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약간 공허한 얘기처럼 들려서 지금 제가 보기에 공수처는 수사 의지도 없고 수사 능력도 지금 없는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작년 9월에 고발된 사건을 아직까지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고 1월에 압수수색을 한 건데 압수수색 결과물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할 정도면 이거는 저는 수사 의지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런데도 수사 계속 공수처에 맡겨놓는다. 이거는 조금 이게 약간 비껴가려고 하는 태도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특검,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동안 이 건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 여론도 이거는 특검에 맡기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최장변 특검법이 다음 달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거부권 행사한다고 보고요. 이게 그냥 다른 특검하고 좀 다른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됐다. 이게 이 사건의 출발점 아닙니까? 그걸 규명하기 위한 게 수사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정점으로 그 중간 고리, 핵심 고리 역할을 한 국방부 장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규명하는 수사라 함은 대통령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직접 관련이 없다. 혹은 또 방어가 가능하다 하면 별문 상관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죠. 총선 결과가 어떻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는 저는 당연히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관련된 수사선상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특검만큼은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관측을 하시는 건데 아직 21대 국회고요. 거부권 뒤에 재의결로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당 이탈표가 18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탈표는 지금 21대 국회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과연 21대 국회에서 총선에서 낙선한, 낙천되거나 낙선한 21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지 아니면 아예 기권을 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일이라서 만약에 기권을 하게 되면 분모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재의결 가능 쪽으로 조금 확률이. 더 기울이 되죠. 그런 상황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국민의힘 당내 상황, 분위기 그다음에 표가 어떻게 될지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돼요? 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차피 국회의원 정수에서 3분의 2냐 이게 아니고 출석한 의원들 3분의 2이기 때문에 야당도 그런 점에서는 여당하고 처지가 똑같은데 야당도 이번에 현역 의원 탈락 또 교체 이런 것들이 엄청난 폭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재석 의원들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령 5월에 제의 요구를 대통령이 하고 그것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설령 야당,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에 탈락한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하거나 이런다 하더라도 그래서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또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가운데 과정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게 있기 때문에요.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 큰 데미지는 없다. 그래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중간에 거부권을 행사 아냐 아냐의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정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동력을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청 뭐랄까요? 뇌관 같은 것이 몇 개 있죠. 앞으로도 그렇고 이게 최상병 관련된 특검이 일단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도 있고요. 또 한동훈 특검법. 그래서 특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뭐라 그럴까요? 사안의 크기, 폭발성으로 따지면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국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단독으로 175석을 차지했고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이게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일단 의장과 법사위원장, 여야가 다 나눠 맞는 이때까지의 관례가 있었는데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여권의 입장입니다. 이 관계가 갖는 관례가 갖는 의미부터 먼저 해석을 해 주실까요? 국회 내에서 균형과 견제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아마 그동안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다 보니까 국회 다수는 민주당인데 뭔가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해도 법사위에서 딱 막힌 법안이 많았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아마 의장은 당연히 다수당이 가져야 되고 법사위원장도 21대 국회의 전례를 생각하면 법안 통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야당이 맡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공산이어서 제 생각에는 22대 국회 원구성 과정부터 엄청난 진통과 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이 두 자리를 다 가져가게 되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법안이 좌절됐던 이유가 하반기에 자기들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고 여당은 입법 독주다, 그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밑 기사움이 치열한 것 같은데요. 이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서 가져간다는 관례 있잖아요. 안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저기 뭐야. 그래서 야당이 가져간다 이런 전례들이 생겼다가 이게 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입법 독재라는 표현을 또 거꾸로 하게 되면 지금 윤석열 정권 행정부에서 오만하고 독주하고하니까 견제할 수 있는 건 입법 기관이다 해서 민주당에게 압도적 다수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입법 독재라는 표현을 거꾸로 하면 확실히 입법부에서 견제해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국민의 표심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례도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것은 법사위원장을 총선에서 압승한 정당이 가져가는 과거의 관례대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저 같으면 너무 압도적인 거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에 수습을 하기가 어렵고 더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저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이렇게 양보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큰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럴 정도로 저는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 다수 정당이 물론 모든 법의 길모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이지만 그런 것은 또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저는 총선 민심으로 보면 그거는 입법부의 확실한 견제, 이런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이렇게 개제에 이렇게 독주하고 하는 모습이 크게 득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는 양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굉장히 반가운데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협치 쪽으로 끌어들이는 굉장히 좋은 유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제가 대통령 결심했다, 마이웨이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단 영수회담 문제도. 일단 영수회담 문제도. 아까 말씀을 나누셨지만 이게 이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됐던 2022년 8월. 그때 얘기했을 때 똑같은 말을 했어요. 문은 열려 있다. 그런데 여당의 당시 지도 체제가 비대위 체제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비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이번에도 패턴이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총선 참패, 총선 민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당연하다. 이렇게 나와주고 그다음에 수순을밟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대국민 메시지 내용도 마이웨이이고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오히려 셋이 할 수 있다. 이런 거 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게 우선은 당연하다고 하고 들어간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진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참 좋은 말씀이지만. 인상적입니다. 아직 좀 기다려보세요. 며칠 만이라도. 안 만나겠다고 얘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야당이 협치래요. 협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도 답답한 게 용산 쪽에서는 대통령이 지금보다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그 효과가 클 것이다. 효과가 크고 대통령께서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바꿔주시면 참 좋겠다. 성에 갇혔고요. 이제 좀 있으면 고독함을 지독하게 느끼시게 되었고요. 그다음에는 역사와 대화한다고 또 가게 되어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남은 이미 3년 동안. 대국민이 메시지를 총선 상태에서 이렇게 내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아까 특검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됐든 조국이 혁신당이 됐든 선거 때 계속 특검법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총선의 민의는 윤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렇다 해도 국민들이 여권을 심판한 거는 특검을 막 추진하라고 야당 손들어준 건 아니고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좀 신경 쓰고 거기에 해결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총선 이후에 이 아젠다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특검법 같은 어떤 정쟁 요소가 있는 이거보다는 국민들 먹고 사는 민생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문제부터 먼저 들고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총선이 끝난 만큼 너무 특검이 남용된다는 인식으로 국민들께 비춰지면 민주당 야권은 또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당은 주로 사회적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권이 오만불통이다, 독주한다, 또 민주주의가 퇴행한다, 이런 등등의 주로 사회적 의제를 갖고 싸우거나 문제 제기하거나 저항하거나 하는 것이고요. 여당은 사실 그런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진력을 다하는데 야당이 지나치게 발을 잡게 한다, 이런 것 갖고 국민들이 오르냐 그르냐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말씀대로 야당도 그렇게 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정부나 국민의힘이 민생 문제까지도 야당이 제기하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딱 받아들이고 혹은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이러기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힘들거든요. 그러나 계속 야당이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그 장면 자체가 훨씬 더 집권당이나 대통령 또 정부 입장에서는 스스로들의 어떤 존재의와 역할이 더 이렇게 작아지거나 제거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대로 좀 대통령이나여당에서. 여당이 민생 중심으로. 이런 민생이나 경제 문제를 주도를 하고. 야당은 통치 스타일이나 국정운영 스타일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딱 정석인데 이게 지금 흐트러지게 생겼으니까 좀 더 걱정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여당 측에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보면 사실상 야당이 민생과 관련된 이슈도 지금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건 아마도 여당의 지금 지도부가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해서 관리형 비대위를 거치기로 결정을 했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새 지도부를 출범하자. 이게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당시 100%인 전당대회 틀 그 룰을 크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시간상. 결국 또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도부가 형성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당심 100%로 되어 있는 룰부터 바꾸는 일. 그게 관리형 비대위가 됐든 지금 과도형 대행 체제가 됐든 거기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다음 전당대회 가기 전에 해야 될 최우선 과제가 저는 룰부터 바꿔야 되는데 작년에 100% 당원, 당심룰로 바꾸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오늘날 총선 참패를 불러온. 그래서 저는 그 첫 시발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저는 바꿔야 되고 저는 지금 말이 비대위지 비대위는 아닌 것 같고요. 과도기형 대행 체제인데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윤재옥 원내대표 대행 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총선 참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물러나시고 당선인총회에서 빨리 원내대표, 새 원내대표를 뽑으시고 그분이 과도형 대행 체제를 이끌면서 전당대회 준비를 하면서 전당대회 룰도 대폭 바꾸는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물론 지금 국민의힘 전체 22대 국회 의석을 보면 영남이 압도적 다수예요. 그러다 보면 원내대표는 의원들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영남 의원 중에서 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정말 이번에는 영남권 의원들이 참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데 수도권, 수도권의 의원들이 원내대표도 맡고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에서 대표도 맡고 젊은 의원들이 꼭 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에 당선된 김재섭, 김용태 이런 젊은 의원들이 대표는 아니더라도 지도부의 얼굴로 좀 포진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좀 되게 많이 바뀌려고 하는구나 이런 시그널을 좀 충분히 국민께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5선 고지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오른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당선인 총회가 끝난 뒤에 여성 당선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더라고요. 당장 당대표 도전을 위해서 나 의원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들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또 다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대표 출마한다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닌가 싶고요. 더 본질적으로는 사실 나경원 의원이 어렵게 이번에 생활을 했죠. 살아오시고 또 이 정부 출범하고 우여곡절을 꽤나 겪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당대표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일종의 영향력 이런 것을 굳건히 갖고 홀로서기 정치를 분명히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시작된 거다. 이렇게 좀 여겨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영남권 출신 또 친윤색체 짙은 인물은 배제돼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요. 이게 뭐 하여튼 증거가 없으니까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실과 여권, 여당의 모습을 보면 우선 대통령실은 인사 개편이라는 걸로 통상은 좀 미리 준비하거든요. 완벽하게 준비는 안 해도 저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민주당이 참패하고 이거 지겠다는 기운이 있을 때 대통령께 하면 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책실장도 없고 김상조 실장이 일주일 전에 사퇴를 하셨거든요, 다른 문제로. 그러니까 선임 수석이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정세균 총리도 사퇴 시점을 예정은 돼 있었지만 땡기고 이런 것들이 미리 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경험을 비춰봤을 때 지금 여당 내 기류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부산엑스포처럼 착각을 했든가 선전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가 아니면 정말 제가 늘 국정운영 시스템 자체가 이게 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안 돌아간다,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상 이런 거는 정교하지는 않지만 선거치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이런 논의를 사전에 사실을 합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전혀 없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금 어떤 성격의 총리, 어떤 성격의 비서실장, 어떤 성격의 인사 개편을 할 것인지를 놓고 이제야 이러고 있으면 벌써 열흘 가까이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쭉 보십시오. 정세균 총리 최재형 수석 사퇴하고요. 8일 만에 후임 임명하고요. 지명하고 총리가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취임을 합니다. 김부겸 후임 총리가. 그래서 이런 게 정교하지는 않더라도 논의가 아예 안 됐다는 증거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힘은 공교롭게도 지금 이게 한 달 정도 남은 21대 국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임 원내대표를 뽑고 그다음에 그로 하여금 비대위로 가고 이런 과정들을 하려면 한 달이 더 남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여당이나 한 달의 시간을 지금 벌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영남 출신위원들이 당의 책임을 맡거나 이런 것은 배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현재까지 주류는 선거를 이렇게 참패했지만 그래 여기 졌으니까 당정불리하고 완전히 당에서 반윤이 되든 뭐가 되든 당대표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놔두지는 않아요. 지더라도 여기서 그렇게 되면 완전히 주저앉으니까 모색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서요. 한 달의 공백이 풍향이 어떻게 갈지 그것은 아직 예측하거나 속단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짧게 여쭤면 그러면 여당으로서는 지금 쇄신을 위한 제1과제는 뭐가 돼야 합니까? 핵심이 뭐가 돼야 합니까? 여당의 쇄신. 여당의 쇄신은 일단 수도권 인물들로 지도부 얼굴을 개편해서 일단 국민들한테 바뀌려고 하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일단. 그게 저는 쇄신의 제일 첫 단추라고 보고요. 그래서 용산 쪽이랑 관계 설정, 그러니까 새 원내대표가 용산 쪽이랑 관계 설정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원하듯이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제대로 좀 기능을 해라. 대통령실에 쓴소리할 때는 쓴소리하고 민심을 좀 가강없이 전달도 하고 인사가 제한됐을 때 저 사람 아니다 싶으면 청문회에서 그냥 보호만 하지 말고 아닐 때 아니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여당이 여당으로서 제대로, 여당이 정당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혁신의 두 번째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간이 얼마 없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대표직을 연임할 것인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연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미 군불도 떼고 또 그게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의원들, 여러 정치인들이 이미 군불된 정도가 아니고 봉화를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임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그거는 저는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연임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책임져야 될 상황에서 다시 당대표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거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봉화가 올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은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당대표를 또 연임을 해서 계속한다. 그러면 대권을 생각하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국민 피로도 이런 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제1당의 대표직을 가지고 있어야 향후 재판 과정에서 그래도 좀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할 텐데 어쨌든 재판 결과가 좋아야 대권도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임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게 이 대표의 의증인 것 같고요. 물론 말로는 이게 3D 자리인 것 같아서 안 하고 싶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성호 의원인가요? 그분이 군부를 떼는 식으로. 당헌의 제한 규정이 없다. 군부를 떼는 걸 보면서 약간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이걸 위해서 그동안 총선 공청 과정에서 비명들을 다 횡사시키면서 당권에 도전할 만한 박용민. 그런데 이 정당에 대표할 사람이 없어서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자신들이 다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와놓고 이제 와서 대표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좀 기가 막히게 들었고요. 또 그다음에 아니, 175석대는 무려 이 정당에 대표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는 말도 민주당으로서는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중진 의원들이 다 원내대표 쪽으로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방향을. 저는 그분들 되게 비겁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왜 당당하게 용기 있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전할 수도 있지. 그거를 도전했다가 찍힐까 봐 그런지 아니면 강성 당원들한테 올 문자 폭탄이 두려워서인지 우회해서 원내대표를 거쳐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 안 하면 그때 당권에 도전해야지. 이런 공산인 것 같아서 그분들 되게 제가 생각하기 비겁하게 느껴졌고요. 지금 이 대표를 옹립하려는 군불 떼는 분들. 아니, 그러려고 이제까지 총선 그렇게 해놓고 마치 그런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총선 시작하기 전에만 해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것이다, 아니다, 힘들다. 또 중간에 한번 출렁해서 민주당 어렵겠네,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요. 그리고 또 황수석 사건, 이종섭 사건 이러면서 또 한번 출렁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 각본까지 짜고 할 정도의 만만한 총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총선에서 졌으면 이종명 대표는 연임 아니고 바로 대표 물러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한 데다 대표 연임까지 하게 되면 이 대표는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는 단단하게 굳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표의 재직권과 함께 친문계 그리고 비명계 의원이 이탈을 하게 되면 조국 혁신당을 중심으로 규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탈당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조국 혁신당으로 간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협력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두 당 또 두 대표의 관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이 정말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당 차원, 당이라는 이름으로는 협력을 서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두 분의 대표의 이름으로는 협력과 경쟁이 같이 시작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에서 비례 부분에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 두 대표의 앞으로의 관계 설정에 많은 관심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신 질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 중심으로 소규모의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당분간은 저는 전무하다고 보고요.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향후 사법적인 것과 최종 결론 여하에 따라서 조금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겠나 당분간은 그냥 이대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